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자리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차지찬 바람 바닷바람 산바람 다 겪고 있는데 날씨가 춥네요 그러니까 한 영상 5도 정도 안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9도 10도 되나 하여튼 날씨가 그게 좀 차디찹니다 그늘과 양지와 음지 그늘 쪽에는 참 춥고 햇빛 쬐는 데는 따뜻한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자외선 장난 아니더라구요 여러분들 피부 중요하잖아요 피부 소중하니까 피부관리 잘 하십시오 아무리 뭐 좋은 화장품 쓰더라도 이 자외선에 좀 많이 쐬이면은 피부가 금방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떠들어 볼게요 어찌보면 아무 말 대잔칠 수도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3년 동안 열심히 잘 모아 왔습니다 잘 모아 가지고 꾸준하게 모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 손실이 나니까 본점심리가 좀 있어 본점심리 이 본점심리 때문에 좀 버티는 거야 오를 때 되면 그때 팔아야겠지 생각하고 버티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5년 10년 정도 가볼 가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냥 노후 생활로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안되면 뭐 자식들한테 아니면 선주들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우리 뭐 60대 70대 우리 언니 오빠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투자를 하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참 쉽지 않죠 내가 뭔가 좀 매수를 하면은 그때그때 반응을 보여서 주가가 좀 시원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르지를 않아 오르지를 않고 상하게 횡보하다 빠지고 또 횡보하다 빠지고 이 계단씩 하락을 한 두세 번 맞아버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아주 징글징글 하죠 징글징글 합니다 우리 또 항상 그 비교정신 많이 하잖아요 비교 비교의식에 쓱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2차전지에 날라다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움 대상이었는데 한때는 또 초전도체도 날라다닌다고 또 굉장히 또 부러워했죠 저번엔 또 뭐더라 뭐 양자 역학인가 하여튼 뭐 이상은 테마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 버리니까 계속 우리는 뭔가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괴리율이 생기는 거야 저 주식과 내가 가지고는 선전자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개미들은 그 극소스 여러분 그런 종목들 투자를 해가지고 테마주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개미 거의 없습니다 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 많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애들이 돈도 있고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주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페이스에 우리 항상 말려 들어가는 거고 뭐 능력 있는 분들이 아마 초단타 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거를 힘들어요 힘듭니다 뭐 추세를 보고 해야 한다 아니면 말 그대로 뭐 눌림목을 보고 해야 한다 뭐 단타에 관련된 다양한 뭐 지식과 그런 정보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말하고 듣는 거 하고 실제 하는 거 하고 또 다르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로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피폐져요 일을 못해 일을 못한다니까 한번 단타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할 짓이 아니구나 그냥 나는 열심히 낮에는 근무하고 돈 벌고 나머지 돈 가지고 있는 거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투자 하든지 ETF를 투자하는 거지 뭐 되지도 않는 그 단타 시장 들어가 가지고 무슨 세력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뻘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인 외인들 떠나서 하여튼 세력들 작전 세력들을 이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힘들어요 힘들고 제가 이제 건물이 외국인들이 뭐 바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개미도 핏비라 걸려가는데 그동안에는 공매를 가지고 엄청난 재미를 봤어요 이제 좀 공매도 금지를 시켰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공매는 살아 있어요 뭐 시장 조성자 애들 그리고 뭐 유동성 공급자 일 피해들은 아직까지는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공매가 건전한 공매를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뭔 짓을 또 벌일지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공매도 시스템이 개판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은 뭐 거의 잘나가죠 4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뭐 AI 시대에 언급하면서 뭐 전산화 잘 돼 있는데 왜 유독실이 공매 관련된 이 시스템은 전산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투명하게 딱 공개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차입인지 무차입인지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언제 상환하는지도 모르고 수량도 모르고 하여튼 뭐 제대로 투명한 게 없어 이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해 왜 안 하냐 하면 뭐 증권사도 좋겠습니까 지금 지들 밥그릇 짤리는데 그걸 다 알아요 보면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금융감독원 애들이 금융위원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들 그 자리에서 퇴직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게 시급한 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매도 관련 시스템을 빨리 개선을 해서 투명하게 해야 한단 말이야 우리 삼성도 공매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매 들어오는데 그나마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영향 받지만 그래도 공매가 좀 있으니까 좀 짜증나긴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거품을 좀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수 기능이 있다고 자꾸 떠들어 대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낫고 다른 2차전지나 다른 종목들은 공매들 때문에 좀 피곤할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삼성전자가 꾸준히 모으면 돼요 여러분 꾸준히 모아요 3년 정도 사이크 탔어요 3년 정도 왔겠잖아요 2021년 22, 23, 24년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24년에는 좀 좋아질 겁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연말까지 중요한 시기니까 열심히 모아 가세요 모아 가다 보면은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사람이 계속 죽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바닥까지 갔고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이제 HBM도 많이 판매될 테고 디랜값 오르고 낸드값 오르고 경기 상황도 지금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씩 호전이 되면은 이제 뭐 전자제품이니 모든 것들이 좀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모을 수 있을 때 모아 놓으세요 얼마나 좋아 5환전자 우선제 특히 분주는 6만전자 이때 집중적으로 모으고 7만전자 8만전자 되면은 또 못 모읍니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옛날 생각나 가지고 절대로 못 모아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5만전자 2만전자 모아 가지고 평단까지 많이 낮추고 수량도 많이 모으세요 모으시고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주씩 한 주씩 모아 가는 겁니다 좀 빠지면 모으고 오르면 놔두고 그 3상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많이 있잖아요 ETF도 가능한 미국 지수 미국 나스닥이나 뭐 S&P나 추종하는 그런 ETF를 하시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연금 계좌나 IES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수량을 많이 채우십시오 많이 추우면 나중에 보세요 이제 몇 년 지나면 확실히 차이 날 겁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차익실을 하고 수익의 맛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놈이 욕하든지 말든지 다 필요 없어요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내 갈 길 가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의견에 휩쓸리지 마세요 입술 마시고 따라 할 필요도 없어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또 제 이야기를 맹신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도 해야지만 이 보는 눈이 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보는 눈이 딱 떠진다고 그럼 계속 모으세요 모으시고 삼성 그래도 그나마 배당이라도 주잖아 배당이라도 한 11월 16일 날 나오려나요 배당금이 다음 주 나옵니다 배당금 나오니까 그 배당금 가지고 또 몇 주 모아 놓고 아니면 ETF 사든지 해서 계속 불려 나가는 겁니다 한 주씩 한 주 사다 보면 그게 티클모아 태산이에요 태산이고 연금 계좌 같은 데는 한 10년 정도만 모아 놓으면 엄청난 그런 수익률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견뎌낸 분들은 멘탈도 강해지고 나중에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에 오더라도 잘 극복하더라는 거죠 쓰나미를 이겨내야죠 쓰나미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해요 그리고 또 아멘